새참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 비빔국수 반일 하다 말고 비오는데 새참 먹고 있습니다 역시 새참 역시 국수는 밭에서 먹어야 맛있네요 별도공식 것도 어떻게 먹었나요? 물을 찢는다고 이거 젓가락으로 고맙습니다 더 갖다 주시네요 음 음 아 아 흑 흑 흑 손이 흑두성인데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음 아 아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아 진짜 맛있네요 비빔국수 새참이었습니다 음 음 아 진짜 맛있네요 비빔국수 새참이었습니다 아 downtime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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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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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이 터 줄까요?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한 것 같습니다. 싹이 안 뜨거나 중간에 작물이 시원치 않으면 콘이나 다른 걸 심어 봐야 되겠어요. 저 상추는 자리를 잡는 것 같죠? 새두둑. 명작 알타리모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